너네, 너네 비트팩이 제일 좋아. 너, 에이, 에이! 이것 좀 봐. 우와! 이야! 이게 또 파티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승리한 테이플만 이렇게 음식이 있고. 다양한 먹을거리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잭다니엘스. 우와! 이게 뭐야? 에이!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눈에 보였던 거 잭다니엘스. 너무 행복했어요. 오, 이길 만한데? 돈, 돈, 돈. 감사합니다. 와! 냄새 한 번만 더 맡아야지. 50,000달러. 우와! 일단은 한 건 했다. 지구인 교수님이 승리의 요인이죠, 뭐. 너무 사랑스러웠어요, 그냥. 저희가 사실 일정 아니에요, 지금 상금 중에? 우리 흐름 너무 좋다. 이 흐름 이대로 이어가면 우승? 금방 코앞이야. 3억을 갖고 오고 싶습니다. 그 뜻은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. 우리 오늘 우승했으니까 우리만의 스타일로 술 만들어서 간지나게 먹어봅시다. 오! 오! 잭다니엘스 허니구나. 근데 이게 비율이 1대3으로 뭐가 맛있어. 잭 앤 콜라. 오! 오! 되게 달콤하다. 와우! 잭 앤! 예! 고생하셨습니다, 이. 고생하셨습니다, 이. 고생하셨습니다. 오! 진짜 맛있다. 어, 근데 진짜 맛있다. 저를 포함해서 뭐 진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지만. 결국에는 팀으로서 이겼으니까. 오늘 팀워크가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. 네, 이대로만, 이대로만 갑시다. 오늘처럼. 오늘처럼. 다 같이 하나로. 레츠 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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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나 오는데 진짜 오셨어. 고생했어. 고생했어.